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휴방 동안 재밌게 보고 계셨나요? 네 오쇼가 찾아왔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올라가는 것들이 거진다 이제 사실상 컨텐츠 영상들 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오프닝 뭐 영도 이런 거 다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다시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 다 있죠? 이렇게 다시 보기 보시면 되요 유튜브에는 못 올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도는 그냥 생방송에서만 즐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전세 폭탄 돌리기 이슈 달씨 해명 올라왔다 달씨님 저번에 저 영상 제가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 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한 10일 전에 올라왔었던 백만 유튜브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 그냥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제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가 폭탄 돌리기 처럼 전세사기라는 이제 사실을 빼먹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다 아쉬웠다 그분과의 어떤 거래가 결렬되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다가 좀 문매를 맞으셨었는데 드디어 해명이 올라왔다고 해요 네 볼게요 옆에 계신 분은 변호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전세사기 민원센터 방문 후에 전세사기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갔는데 속이려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전세사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파국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전세사기가 아니었다 경찰에서 상담 후 세 가지 대안을 생각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음 세입자분을 구하는 방법이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본인도 인지를 했을 테고요 결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지 왜냐하면 전세사기조차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폭탄돌리기 요지 의도 또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피해를 덕분에 달 씨가 혼자 해보려고 했던 게 결국 무의로 끝났고 그때지만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가지고 손실을 감수하고 그걸 떠안아서 그렇게 해도 손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전보다는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집을 사셨죠 전세사기 피해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달 씨가 당한 것은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것을 전가한다는 느낌도 성립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느꼈죠 그랬으니까 댓글이 좀 민심이 안 좋았던 거였겠죠 파랑새가 떠나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의도 없이 그때 만났다 경찰관 분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조언을 따랐다가 결국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했지만 불편해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아니고 그 위에는 1억을 떠나서 손해있다고 했는데 피해 없다고 한 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음 어쨌든 피해가 없는 상황을 남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경찰이 일반적으로 해주는 조언을 참고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 받은 게 얘는 참 답답하다 너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자꾸 그런데 진자림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깝깝하다 변호사 대동하면 아 예 그랬습니까 이래야 되냐 네 지인이니까 당연히 네한테 유리하게 말할 것이고 도의적으로 잘못했다는 건데 멍청한 건가 법무복인 성경의 다른 변호사들은 무슨 죄니 대표 변호사가 파랑새 변호하려 유튜브를 출연한 것이 참 웃픈 일이다 사회화가 안 된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네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영상 찍고 올린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당신 욕을 처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세 사기 당한 게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었을 때 타인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폭탄을 받아줄 사람을 파랑새로 표현까지 하면서 말이죠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라고 한 행동이 타인에게 폭탄 돌리는 꼬라지의 욕이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당한 건 사실 전세 사기가 아니었네요 그러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 행동도 사기가 아니죠 이 꼬라지를 보니까 그쪽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변호사분은 왜 출연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욕먹고 있는지 알지 않나요 전세 사기가 아니었으면 폭탄 돌리려던 모습이 착한 모습으로 바뀌기라도 합디까 최악의 대응 아닐까요 당신 연세대 맞아요 폭탄 돌리기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쳐요 사람입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망입니다 달씨 표정 보니까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네 내가 왜 이걸까지 찍어서 해명해야 되나 존나 귀찮네 라는 표현이네 어 존나 귀찮네 라는 표정이네 내가 보기에 저 사촌오빠라는 사람 모르는 저 교묘하게 다시 빅렷 먹이는 것 같음 정상적인 변호사 능지라면 이딴 쓰레기 같은 해명영상 찍을 수가 없앤데 아휴 사촌오빠분 변호사까지 데워놓고 이런 대형에 동조하는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사촌동생이 좀 멍청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죠 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자숙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좀 뭐 좋은 또 영상으로 또 보답한다는 것처럼 어 가수가 노래로 보답하고 연기자는 연기로 보답하고 달씨님은 또 좋은 유튜브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답하시길 바랬는데 어 자숙이 아니라 이제 좀 뭔가 저런 해명 아닌 그런 해명 때문에 더 뭔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충수가 되었겠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하고 수요일날 수요일자 방송인데요 음 아주 안타깝고 좀 충격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 순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 좀 정리된게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예예 아 시청역 앞에서 이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차가 떴어요 차가 떠갖고 그 가드레일 같은 예 거기를 이제 다 쇠로 되어있는 그거 다 부수고 그러고 사람을 이렇게 쳤는데 아홉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자 3d 로 그 재구성한 거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던 곳에 예 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외출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동선은 이렇고요 자 이게 근데 이 사고가 고령의 운전자가 호텔 앞에서 지금 여러가지 설들이 돌고 있어요 고령의 운전자가 호텔 앞에서 와이프가 동석한 상태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있고요 아니다 호텔 앞에서 와이프랑 같이 있다가 그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홧김에 차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악셀을 세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개인의 화에 대한 어떤 참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아직 오피셜 나온거 없다 결국 운전자도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고 아직 오피셜 정확하게 뜬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형 이거 급발진이야 시청역 사고 운전자 사고 직후 동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버스 회사 팀장에게 전화해서 이거 급발진이다 지난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참호씨 68이네요 고령의 운전자가 맞죠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버스 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거는 오피셜일까요? 통화는 사고 약 15분 후에 이뤄진 통화로 보인다 안산 소재 한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차시는 평소 승객 20여 명이 탑승하는 9미터 길의 중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무사고 운전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 급발진으로 기우는 건가요? 버스회사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무사고였다면 정말 급발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설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급하게 튼 모습이 보인다 운전기사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차 씨 역시 사고 직후 경찰의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이 맞네요 그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 씨 평소 운행한다고 파악된 버스 그냥 정말 그 시내버스네요 많이 보이는 다만 의문인 점은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나지만 이날 사고는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에서는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 맨 마지막 장면 아까 3D로 재구성했던 영상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급발진이 아니다 보통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들의 경유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급발진 차량이 사고 이후 갑자기 정상적으로 바뀌어 멈췄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급발진이 한 번 일어나면은 그냥 차를 망가뜨려야 될 정도로 엔진이 퍼지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마지막 세울 때 그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차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제네시스 G80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매법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면밀하게 사고관계를 파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뜬금없이 회사에 연락해서 저런 말할 정신도 있는데 갈비뼈가 아파서 지금 조사를 못 받는다고 자꾸 급발진이다 아니다 운전 베테랑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물타게 하는데 설사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로 차로 몰아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 왜 인도로 방향을 틀었을까 그리고 인도에서도 가드레일을 박아서 멈추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인도를 따라 차량을 제어했는가 이 부분의 핵심이다 그쵸 사고 후에 동승자 차 괜찮은지 확인하는 사진 보고 소름 끼치더라 야 이거 좀 보여줘 랄프야 찾아봐봐 이런 장면이 있어? 엄청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엄청 다친 걸로 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저런 정신이 있었다고? 아 와이프 분이? 뭔가 미심쩡 부분이 계속 보이네 와 이거 영상으로는 없나요? 와이프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사람들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진행되다가 멈춘 건데 그러니까 차가 뭔가 벽을 박거나 정면으로 어떤 다른 차에 충돌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측면 부분을 툭툭 치고 그냥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운전자가 크게 다칠 일이 없다 차의 파손 정도만 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다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라이트도 불 들어오는 거 봐서는 그 당시 차 안에서 먼지거리가 있었는지 불빡을 깔아 그 당시 차 안에서 먼지거리가 있었는지 불빡을 깔아 급발진이었으면 사고 전 차 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둘 다 모두 패닉 상태였을 텐데 사고 후에 내려서 차를 볼 수 있고 전화를 할 경황이 있었다고 저 와중에 그럴 정신이 있었다 왜 그렇게 스무스하게 정지를 하셨나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가 났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급발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사람이 있는 대로 인도로 돌진했으니까 정말 최악의 수잖아 급발진이었다면 앞으로 더 진행한다면 더 속도가 붙을 테고 다른 차이 박을 텐데 기존에 어떤 다른 급발진 영상이랑은 뭔가 좀 다른 노리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인도 쪽으로 들어갔을까 제가 급발진을 뭐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유동인구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저 이쪽으로 해가지고 부각스카이웨이 갈 때 항상 여기 앞에 지나가는데 조선호텔 동승자 60대 여성 부부가 년 불륜이 아닐까 동승자랑 싸웠냐 싸워서 같이 죽자 이러고 풀악셀 밟은 거냐 여러 번 봤는데 속도 제어는 안 돼도 핸들 제어는 되는데 어떻게 사람 맞는 곳으로 돌진하냐 넌 살인마다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애초에 운전하는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죠? 운전하는 일 자체가 직업이잖아 근데 저런 선택을 했다 또 반전이 브레이크 등 들어왔다고 함 브레이크 밟았다는 이야기 운전자는 40년 경력이 현직 버스 운전자라 운전사라 운전 미숙이나 실수할 확률이 낮다 제네시스 저 모델이 위벌락에 급발진 추정 사건도 많았다 크... 그러니까 뭐가 참 뭐로 검색해야 될까 이 사고로 너무 많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CCTV 사고 영상이 있는데요 모자이크 안 된 건데 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진짜 너무 잔인해서 좀 정신건강상 보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와 애초에 여기 그 연석 자체도 되게 낮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무슨 나뭇가지 부러지듯이 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강성인가? 와 난 이런 건 처음 보네 진짜로 거의 그냥 이 정도는 트럭이 덤프가 한번 밀고 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후폭풍의 그 잔해가 장난 아닌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붕 떴다고 하더라고요 붕떡떠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홉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아홉 분이나 그러니까 거의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 정말 말 그대로 그 프락스를 땡겨가지고 다 쳐버린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그 정도라고 예 어떻게 뭐 손 쓸 틈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즉사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초 커뮤니티 반응은 제가 안 볼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남자가 아홉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모하는 적이다가 꽃다발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추모의 뜻을 함께 하고자 저런 큰 사고가 있었던 자리는 추모의 물결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어 종이에다가 뭐 안타깝게 도로 위에 뭐 케찹이 되셔서 안타깝네요 뭐 다음 색깔 거의 조롱의 의도로 빨간색으로 글 써가지고 누가 이렇게 종이쪼가리 놓고 간 것까지 다 찍혀가지고 봤는데 화가 나고 답답해갖고 못 보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여기 뭐 여초 내에서 지금 일고 있는 저 미친 광기는 제가 그냥 안 보여드리고요 네 시간이 아깝고요 음 어젯밤 서울시청 교통사고 미친년들 때문에 사고 부근 식당에서 저녁 자리하고 귀가 중인 평범한 우리 같은 직장인인 여러 명의 신한은행 직원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식사하시고 뭐 술자리였나요 거기서 잠깐 이렇게 담배타임 어 잠깐 흡연하시다가 길에서 저렇게 어 사고를 당하신 걸로 저도 알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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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10월달에 결혼하신 분도 계신다 그러고 아직 조사 중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또 급발진 사고가 또 있어요 공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해서 3명 중 경상 공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해서 보행자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치소야 안치소 관련이 있어 어 아 저 사고의 안치소에서 또 급발진 사고 또 일어난 거라고? 네 어? 사망자 안치소에 택시가 야 이건 진짜 야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어저께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치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유적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그 찰나에 또 다른 차가 차량에 택시 운전자가 70대 노인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이를 먹고 사람이 감각이 떨어지고 뭔가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요? 혹시? 너무 궁금해 이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예전부터 점점 생긴 것 같아 다 노인이다 어 다 60대 70대 어 노년층이라고 하더라고 노년층 음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하다보면 감각이 떨어지고 동체시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피곤한 것도 더 잘 느끼고 하다보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가지고 밟는다는게 나는 도저히 내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 그리고 내가 잘못 밟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브레이크로 옆으로 딱 옮겨가지고 딱 밟으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상식이야 그치? 너무나도 상식이야 근데 이게 쭉 진행을 해버리니까 이게 난 진짜 너무 좀 주유소에서 이랬었던 적 있었거든요 세차 끝내고 물기 닦을 때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는 여자들 많이 봤어요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모두에게 뭐 전에 또 그 면허 면허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 그거 같아 그거 저 뭐야 실베겔에서 봤던 것 같아 랄표야 어 그러니까 지금 고령의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하게 됐을 시 나라에서 뭐 1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다시 딸 수 있고 면허 반납을 하고 말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시에 나라에서 그렇게 뭐 돈을 준다고 하는 그런 뭐 제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 보자 이게 그 사실은 진짜 뭐 비유가 좀 너무 빈약한 비유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릇이 이거 밖에 안 돼서 그냥 목욕탕에서 수건 훔쳐가는 게 여자가 한 80% 나왔다고 해서 모든 여자 손님들을 안 받거나 모든 여자 손님들을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사회잖아 사회 사회라는 거는 이제 그런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사실 그게 맞아 뭐 10대 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10대 무슨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10대 애들 싹 다 범죄자로 몰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도 그 정말 운전 베테랑처럼 잘 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또 그런 프레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참 음 보면은 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알아보자 반납 백만 원 줘도 안 해 운전면허에 자존심을 건 어르신들 네 기사가 좀 그렇다 그치 기사 그 헤드라인도 썩 그렇게 보기 좋은 그건 아니긴 해 어 아이 적당히 하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늙었으면 운전대 내려놓으세요 약간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어 형 그래도 과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야 근데 그게 과학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우리 사회가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버려봐 어 야 그러면 정말 그 사회가 망가져 어 그거는 아니야 어 어려운 문제야 운전자를 운전하는 노인 전부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맞지 어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고에 어떤 그 기여를 한 봐도 없는데 마치 내가 저 극악무도한 저 사고를 일으킨 저 급발진 주장하는 정말 운전 미숙에 운전할 자격이 없는 저 노년층과 같은 나이대라고 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은 그 누구도 사실 마음 편하지 않을 거야 어 그쵸? 어 그런 그 공통점이 있다 그래도 치매 선별검사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의 첫 관문이다 정상이란 결과지를 받아야만 이후 온오프라인 고령 운전자 교육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도인지장이나 치매 등 정말 검사 소견이 나올 경우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터라 검사들의 검사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센터를 찾는 노인 면허 갱신 신청자는 하루 10명이 넘는다 19년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만료 기간이 많이 닥치는 연말이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노인들에게 면허는 자존심이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싶어한다 누가 봐도 위험한 분들에게는 면허보다 선생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하지만 사실 응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 10만원 교통카드를 준다 내 이동 자유를 받나바라고? 이것도 좀 뭔가 아니죠 어떻겠다는 면헌데 어떻게 10만원의 그 재미를 받나바냐 집에만 있으면 우월하다 심심하니까 콧바람도 쐬러 차 끌고 근처라도 가고 싶고 소일거리라도 해야 산다 어떻게 10만원의 그 재미를 받나바냐 실제로 반납률이 좆받았다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고령자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와 이거 빡센데 운전 범위 제한하는 면허 유력 해외 사례 검토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해외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겠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또렷한 어떤 방책이 없어 보여요 결국은 강제로 야간 주행 고속도로 진입 금지 이런 법안을 내세우네요 그것을 또 편법으로 어기려고 하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기도 해 이게 너무 통제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나도 들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대단한 평화주의자 박예주의자도 아니지만 근데 진짜 이거 아마 대법원 판결에서 결렬될 듯 헌법에 그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웃자고 하는 얘기 진짜 아니고요 그 고령의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패드 저 엑셀 패드 요거를 조금 바꿔주는 게 어떨까 그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페달만 모양을 조금 어떻게 좀 바꿔보는 거 어떨까 중간에 이렇게 움푹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엑셀 넓게 이렇게 뭔가 발의 어떤 발바닥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센서 같은 걸 달아가지고 소리로 좀 알 수 있게 하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 이런 정책을 두고 정부에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싸게 보급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법안을 추진을 했어 그런데 이제 또 노인들이 또 그럴 수 있겠다 아 뭐 우리가 장애인도 아니고 이게 뭐 차별하는 거지 뭐 이게 하면서 또 그런 걸로 또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이 환장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돈도 엄청 들텐데 이게 정부에서도 골칫거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65세 운전자들을 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65세 운전자들이 직접 지자차에서 연락 다 해가지고 제시험 보시게 나오셔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져 버려 근데 그 아저씨는 뭐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 법안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못 땄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산 길이 막막해져가지고 어떤 한 가정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일이 또 있어버리면 그렇지 골치 아픈 거야 진짜 냉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또 인터뷰할 때 나는 30년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 따라하고 오더니 제시험 보다가 조그만 실수로 떨어졌는데 어 그러게 해가지고 막 엄청 호소하는 뭔가 그런 그림도 뭔가 예상이 되고 아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다 암튼 저 이번에 그 사고 일으킨 사람은 불빡을 좀 땄으면 좋겠다 불빡 따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정확하게 좀 봤으면 부부 싸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급발진인지 알고 싶네 불빡 공개했으면 좋겠어 어 이미 확인하고 별게 없으니까 급발진을 주장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 중일 수도 있겠다 아마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 만약에 부부 싸움 때문이었으면 벌써 이미 어 속보가 떡지 그치 어 아무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예 하 진짜 그 십청역 참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왔다 가고 뭐 막걸리 소주 담배 뭐 이런 것들 놓고 가시고 꽃이랑 참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참 정의 그죠 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화가 나지만 어 다음 생을 응원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너네 명복을 미뤄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 어 나 이거 좋은 글인 줄 알아 나 이것만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랑 같은 거네 그냥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와 와 와 와 휴어어어어어 아 넘어갑시다 자 또 무거운 소식입니다 아 씨발 이놈의 성별 갈라치기 세대간의 갈라치기 지역간의 갈라치기 개씨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개 지랄들 한다 이 개새끼들아 아우 진짜 살기 팍팍하지 않냐? 맞지? 어? 그냥 그런 이상한 사상 가진 애들 그냥 한 대 다 뭐하다 그냥 빠따질 그냥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개새끼들 어후 어후